우리나라가 아직 국가적인 체결을 갖추기 전 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사, 요사의 말로 말하면 재판관이죠 재판관이라고 불리우는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던 과도기적인 한때를 일컬어서 사사기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 초반에는 서로 상의한 두 세대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대를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 그 다음에 거꾸로 뭡니까? 전쟁을 모르는 세대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두 세대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아는 세대는 기성세대죠 요사의 말로 말하면 오프라인 세대죠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길게는 광야에서 40년 이상 생활을 하면서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광야 세대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적각굴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왔을 때는 그들은 손에 칼을 들고 제일 앞에 서서 전투를 했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 대부분이 20대, 30대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전쟁을 아는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가난을 정복하면서 수년 동안 전쟁에 긴장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땅을 평정하자마자 그들은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으라고 일만한 세대입니다 그들이 일하고 그들이 싸우면서 흘린 피와 땀의 대가로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했고 나라의 기틀이 어느 정도 잘 잡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꿈이 있었다면 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만들어서 후손에게 전해주는 자랑스러운 선조가 되고 싶다 이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을 아는 세대는 한마디로 일만 하다가 인생 다 바친 세대여 전쟁하다가 인생 다 보낸 세대입니다 이런 독특한 그들의 경험과 배경 때문에 그들의 정치관은 자연히 보수주의였습니다 전통을 중시하고 그 대신 변화나 개혁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보수주의 경향을 띄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관은 유일신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 폐쇄주의였습니다 자기들의 문화 외에 선민의 문화 외에는 별로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문을 꽉꽉 닫아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전쟁을 아는 세대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성세대하고 비슷한 데가 있다는 걸 열어보니 아마 인정을 할 거예요 반면에 가난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40, 50년이 지나자 그들이 그 나라의 오피니언 그룹이 되었고 주도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살부란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맛나 먹어본 일 없어요 바위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구경한 일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기적다운 기적을 체험한 일이 없어요 그런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전쟁을 아는 세대인 그들의 부모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을 뿐 전혀 뭔지 몰라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농사 짓고 양치면서 평화로운 목가적인 분위기에 젖어서 참 아름다운 꿈을 먹으면서 자란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가 땀 흘리고 피 흘려서 뿌린 그 씨앗을 거두면서 행복하게 자라고 젊음을 신나게 구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들은 늘 이런 생각을 깔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아버지 세대하고 틀려 아버지 세대는 아버지 세대고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야 하는 이런 생각을 늘 마음속에 깔고 자라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의 의식 세계와 비슷한 데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심장에 갈 거예요 이렇게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두 세대가 오버랩되는, 중복되는 한 50여 년 동안은 두 세대 간의 갈등과 대립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뭐 성경에 일일이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은 대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성 세대들이 보기에는 신세대야말로 보통 위험하고 불안한 존재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보기에는 기성 세대야말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보이지 않는 갈등과 대립을 계속 이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신세대 편에 있었어요 심심하면 우리가 광야에 살 때는 말이야 심심하면 우리가 가난한 전쟁을 한참 할 때는 말이야 그러지 않았는데 하는 소리를 귀가 아프게 하던 그 케케무군 구세대는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이제 나라의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2, 300년 흐르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여러분 성경 펴놓고 계시죠 2장 7절 봅니다 2장 7절 백성이 요수와의 사는 날 동안과 요수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요수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자의 사는 날 동안에 뭐 했다고요? 요수를 섬겼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고 나자 어떻게 됐느냐? 10절 그 후세 사람도 그 세대 사람도 다 그를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다 같죠 요수와를 알지 못하며 요수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 하나님 없는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여러분 사사기서를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사기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패배의 역사입니다 수치의 역사입니다 군력의 역사입니다 폐망의 역사입니다 부패의 역사입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라를 말아 먹어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앞에 놓고 몇 가지 좀 역사적인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좀 배우고 생각해야 될 진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로요 사사기 시대의 전쟁을 아는 세대는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면서 많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모범이 되지 못했고 감동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요 사사기 시대 전반기에 있었던 소위 전쟁을 아는 기성세대는 나중에 가난한 정복을 거해 끝내고 이제는 손에서 칼을 놓고 평안하고 그야말로 행복한 삶을 조금씩 누리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사는 재미를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변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자꾸 신앙이 자꾸 희미해졌어요 그리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못하는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는 즐거움을 조금씩 맛보면서 그들 자신도 주변에 있는 잡족들이나 별로 다름이 없는 그런 수준으로 점점 그 신앙과 도덕성과 그 선민으로서의 의식이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요수아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요수아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광야생활 40년 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거의 40세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수아가 가난한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에서 지휘할 때는 거의 나이가 85세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가난한 정복을 끝내고 세상을 떠날 때가 110세니까 가난한에 들어온 지 약 2,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20, 30년 됐어요 그렇다면 가난한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아니요 미안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광야에서 한 20년 30년 살던 사람은 가난한 전쟁을 치룰 때는 20대 30대의 전사들이었습니다 손에 칼을 들고 전선 제일 앞에 서서 나라를 위하여 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수아가 110세 될 때니까 한 3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 손에 칼을 들고 싸우던 20대 30대가 이제는 50대 60대로 다 접어들었습니다 기성세대가 된 거죠 전쟁을 하는 세대가 그 나라의 중심이 된 거죠 그들을 앞에 놓고 요수아가 죽기 전에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세요? 요수아 2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숨을 거두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 나라의 지도자가 남겨놓고 가는 후손들에게 희망적인 말을 해야지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왜 이런 불길한 말을 합니까? 너희들 잘못하면 망한다? 왜 이런 불길한 말을 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요수아가 볼 때 전쟁을 하는 기성세대가 부패했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벌써부터 삶이 해이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냄새를 피우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이 쌓여 있어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는 불안이 요수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요수아 24장 23절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도를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와께로 향하라 벌써요 기성세대가 집안에 우상을 갖다 놓고 살아요 요수아가 눈이 퍼럽게 살아 있는데도 슬금슬금 그 주변에 있는 잡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있다고 말이에요 옛날에 광야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전쟁을 한 참 치루는 긴장된 상황에서는 절대 그런 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살만하니까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돈이 많으니까 점점 마음이 해이해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신을 받아들여서 우상을 집안에 갖다 놓고 남몰래 섬기고 가난한 잡족들이 하는 대로 부패한 행동을 모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순수성이 변질되고 세상과 타협하는 이중태도를 보이는 선배를 모범으로 생각할 수 있는 후배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부모를 존경스러운 눈으로 따를 수 있는 자선도 없어요 모범이 없으면 감동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있던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앞서가는 세대로부터 감동을 받지를 못했어요 계속 회의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비판의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부하는 그런 의식들이 계속 계속 발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전쟁을 하는 기성세대는 참혹한 전쟁을 치룬 세대입니다 극심한 가난을 딛고 일어나서 오늘 세계의 그래도 15개국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한 참 썩는 미랄과 같은 세대였습니다 잘 살아보세를 외치면서 일만 했지 언제 여가가 있었습니까 언제 취미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언제 무어 세계를 호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일만 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도 20, 30년 전부터 이제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고 사는 재미가 무엇인가를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면서 그들도 변질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합니다 신앙이 삶을 지배하는 유일한 원칙이 되지 못했어요 전쟁할 때는 신앙이 유일한 원칙이었어요 가난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겠다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사는 어떤 원칙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가용 굴리고 큰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여유 있게 살고 여가를 즐기고 재산을 축제하고 이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만이 나의 삶을 유지하는 원칙이라는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따로 노는 모순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이세들이 볼 때는 이중인격자였습니다 바로 오늘 기성세대가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모르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참 너무 모범이 되지 못한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감동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부끄럽게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 오늘날 의식이 있는 젊은이들이 개혁의 우선순위로 교회를 꼽습니까 왜 대형교회는 개혁을 개혁을 해야 될 영순위로 보는 것입니까 그들이 볼 때 교회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패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시각이 다 오른 것은 아닙니다마는 뭔가 구린내가 나는 나는 데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젊은이들을 놓고 당신이 장차 종교를 선택한다면 무슨 종교 선택하겠느냐 물으면 대다수가 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캐톨릭입니다 기독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왜 기독교가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에게 냄새를 피우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기성세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진단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비판하는 젊은 세대를 놓고 나무라기만 하면 안 돼요 섭섭하다는 말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발견해야 돼요 사사기 시대에 전쟁을 하는 세대가 잘못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편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이 중에는 깨야 될 거예요 안 들어도 돼요 얼굴만 봐도 다 알아요 여러분은 완전한 모범이라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완전한 모범이 될 수 없습니다 모범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전부가 틀렸습니까 아마 그런 극단적인 이론을 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봐요 모범이 되지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은 그 사람이 다 틀린 건 아니라고 말해요 오늘날 기성세대 여러분 보기에는 냄새나고 행편없고 세계화에 맞지 아니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무리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나라를 가난해서 일으키고 전쟁에서 이 나라를 구한 세대에게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위대한 덕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덕목이 아직도 있습니다 꾸꾸담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좋은 점을 여러분이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좋은 점이 있으면 앞서가는 세대로부터 배우겠다고 하는 겸손을 가질 때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놓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 것이지 좋은 것이 있어도 배우겠다고 하는 생각도 없는 사람은 비판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실패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실패학 실패도 연구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패학이요 기성세대는 어떻게 보면 실패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좋은 것을 남겨놓지 못했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에게 떠넘겼지만 절망하고 비판만 하지 말고 그들의 실패를 연구의 대상으로 놓고 여러분이 연구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과 같이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울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연구하세요 어느 세대나 다음 세대에게 짐을 남겨놓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거운 짐 여러분에게 남겨놓고 가지만 여러분들도 3, 40년이 지나면 지금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여러분 후대에게 또 남겨놓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비판만 하지 말고 큰소리만 치지 말고 앞서가는 세대의 잘못을 연구의 대상으로 놓고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이 노력을 하면 이 나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끝으로 정리합니다 사사기설을 보면 하나님을 부정한 세대는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사회 전반에 만년된 무신론 사상이 사사기의 시대를 암흑의 시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추방합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바칠라프 하벨 체코 대통령이 표현한 것처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무신론 문명입니다 모든 사람의 의식에서 하나님을 추방하고 있어요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인간성이 파괴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누구의 마음에서 증오와 복수가 불탑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의 마음에서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서 성매매나 성문란의 죄악들이 날마다 날마다 반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의 마음에서 그와 같은 죄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치와 한탕주의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유혹을 받을 때 그와 같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망합니다 개인도 망합니다 가정도 망합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세상에 모든 악이 다 가능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아는 세대가 사는 길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예수 안에서 기성세대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들의 좋은 점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두 세대가 함께 만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내일의 역사 우리가 창조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교회가 삽니다 이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의 세대가 삽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합시다